지상파 진출은 성공했지만 불량사수인 실패한 일주였답니다! 제가 요즘 빼고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2주 동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무게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옷 핏을 비교하는 눈바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 절실한 지금입니다. 불량사수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도전할 운동은 그 중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이지은 다이어트! 허벅지 돌려깎기입니다! 채널 이름은 이지은 다이어트고요. 이지은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채널이신 것 같은데 엄청 엄청 큰 채널이더라고요. 저는 운동 유튜버 분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초면이었어요. 진짜 많이 추천해주시고 인기가 정말 많으시고 특히 허벅지 돌려깎기 이 운동이 정말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900만 회가 그냥 넘고요. 댓글도 효과가 좋다는 댓글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효과가 좋은지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0년간 키워온 허벅지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 만에 얼마나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식단도 건강하게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보면서 이지은 다이어트! 허벅지 돌려깎기 일주일 시작합니다! 허벅지 돌려깎고 악기도 돌려치고 어서하십시오. 써니스 하우스 바꿔야겠네요. 뭐가요? 스미스 앤 써니스 하우스 미스스 미스 스스미스 형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재미없어! 형구 잘 찍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미스. TH 맞죠 마지막? 마지막 스미스? 오케이. 오늘 제가 신혼부부집에 급습을 한 이유는 허벅지 둘레를 재기 위함인데요. 지금 밤 11시인데 신혼부부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눈치 없이 한 번 껴들어 왔네요. 둘레만 재주시면 빠르게 이렇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다시 와야 되거든요. 제일 두꺼워야 되잖아. 아직 5cm예요. 형구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천에 허벅지 처음 봐요. 말해야 돼? 75. 이지은 님의 허벅지 폭파 운동 일주일 전 75cm 되겠습니다. 혹시 형부는 몇 cm인지 살짝 궁금한데? 너무 나 그러면 너무 왜소해 보이잖아. 아니 왜소한 게 아니고 제가 붉은 거예요? 몇 cm? 안 돼 이거 돼? 48? 허벅지 둘레도 재고 왔고 이지은 선생님과의 첫 만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나 운동할 거니까 조금 나아줄 수 있겠어? 키 166, 몸무게 92kg 키와 체중 대비 허벅지가 굉장히 튼실한 편입니다. 오케이 일단 첫인상은 조금 나쁘신 거 같아요. 일단 볼게요. 저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댓글 보니까 일주일에 1.5cm에서 2cm까지 허벅지가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1.8cm를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바지 찢어지겠는데? 아우 또 앉으시네. 소주 누나 운동하고 놀아줄게. 아니 거짓말고 딱 보여 드리려고 잠깐. 땀이 벌써 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단장은 잊지 말고 챙겨봤어도 긴장을 잊지 말고 챙겨주는 것도 처음이야. 아우 야. 동작이 막 어렵진 않아서 처음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아우. 아 잠시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 미안한데 스트레칭은 왜 20초밖에 안하고 본 동작은 바로 들어가세요. 참. 어머어머. 안 될 것 같은데. 잠시 차려. 진짜 죄송한데 마지막 동작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라운드라고 안 했다고 지금 마지막 라운드가 나온 건가요? 아우. 이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무릎 올리고 있거든요. 아우. 리얼한 모습 보여 드리려고 이번 머리. 머리도 이렇게 산발이 됐는데 20분도 안 했는데 땀이 지금 비 오듯 나고 이게 하체 운동이 진짜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 해야 되는데 일단. 네. 대학 동기 중에 지은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도 이지은 언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은 언니도 되게 말랐거든요. 잠깐. 개명해봐. 둘째 날. 하아. 하기 싫어. 둘째 날인데 첫째 날보다 하기 싫어. 왜냐면 무슨 동작인지 아니까 더 하기 싫어. 소주. 소주도 흰 양말 벗어. 생각보다 근육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했나. 바지가 어제랑 똑같은 건 찢어지지 않을 바지가 별로 없어. 자고 자고. 와. 왔다. 왔어. 이제 라이터. 라이터 킨다. 제가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운동할 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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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잘 안 나오네. 땀이 잘 나오나요 여러분? 뭐라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하냐고요? 네. 아니 그럼 왜 해. 여러분들 보라고 운동하는 거예요. 난 나 혼자 볼 거면 안 하지. 문치 씨. 네. 혹시 제 유튜브도 찍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가시죠. 뒷모습부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풍기는 그녀. 오늘의 특별 게스트. 박문치 씨입니다. 제가 또 백옵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적인 만남을 위해서 제가 제 유튜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섹시 불러드릴게요. 문치야 이거는 진짜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만 같이 하자. 응. 이끌할게. 문치 씨 간판이다. 무슨 다이어트 던질 없었는데. 어?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아요. 꽉. 스파이팅은 놀라운 사실. 아직 시작한 게 아니란 거지? 그렇지.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하루 맞죠? 아. 마무리가 좀 별로네요. 가깝지 않은데요? 무거운 긴장감인데요 이건? 선생님 언제 일어나세요? 문치 씨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아 시키지 마세요. 아 시키지 마세요. 가볍지 않다고요. 문진 씨 이제 제 전화 피하는 거 아니죠? 즐거웠어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이죠? 근데 처음 하면 진짜 잘하는 거야.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악취도 마지막에 할 수 있어요. 우리 나오나? 아 마지막이야? 이 언니 원래 이래. 보민 씨 미안합니다. 보민아 미안. 보민아 미안. 나 소매기인데. 이제 와인으로 바꾸려고. 손님이 없어 사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하기 싫을 것 같아서. 카페에서 빨리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시대에도 비가 오라고 기후제를 지내잖아요? 저는 이제 기손제라고 손님이 오길 바라는 거. 다리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게 바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지가 안 찢어져요. 아 근데 진짜로 바지 찢어질 것 같은데. 아 저는. 아니. 아니 운동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는. 현나야. 음악 한 볼륨만 좀 더 켜줄래. 좀 부끄러워서. 진짜 바지 찢어지면 레전드인데. 근데 부분밖에 안 입어가지고. 아 진짜 바지 찢어졌어요. 트 È 좀 다르네요. 아 진짜 바지 찢어질 것 같아요. 아 진짜 바지 찢어졌어요. 오우. 일단 바지는 안 찢어졌고. 한 눈도 안 오셨어요. 이렇게 영업시간 안에. 여유롭게 운동할 수 있을지는 잘 몰랐고. 오늘. 퇴근하고 바로 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아. 하. 하... 아... 오늘은 진짜 운동하기 싫은데... 누나 운동해야 될 것 같으면 야옹 해봐. 알았어. 하면 되잖아. 허벅지도 운동 안 하고 이런 거 없나? 아... 하기 싫어. 제가 진짜 유튜브 찍어야 돼서 하는 거지.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힘든 여정이 아닌가. 자는 거 같은데요? 그죠? 여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여기만 버티면... 여기... 또 못 버텼어. 완전 처음보다 무릎이 좀 올라가는 거 같은데? 네? 기분 탓인가? 1, 2, 3, 2, 1. 헬스나 어디 운동을 다닐 때 거기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홈트는 집에서 하는 건데도 이거 매트 필 때까지가 진짜 힘든 거 같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땀을 흘리면 되게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그냥 누워있었어도 뿌듯하고 기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확실히 초반보다 지금 다섯 번째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저. 지금 하체가 근육으로 바뀐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어제 너무 하기 싫었으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네. 눈은 떴는데 밥만 좀 먹고 갈게요. 눈은 떴는데 밥만 좀 먹고 갈게요. 분명히 눈 뜨자마자 하려고 했는데... 6시네. 제 얼굴 잘 안 보여도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세요. 양 무릎 옆으로 열어서 손에 대한 남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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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나도 한다. 여러분도 해봐. 집중할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운동입니다. 마지막 기념으로 땀뽕을 입어봤는데 카메라 세팅부터 지금 땀이 비 오듣나 보니깐요. 뭔가 은박지로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기분. 뭔지 아시죠? 마지막 운동이니까 땀 시나리 쫙 빼고 쉬지 않고 틀리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 찢어지겠지? 더워. 아이 큰일났네. 땀뽕 누가 입는다고 그랬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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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자 보내.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똑같은 바지였거든요. 근데 난 진짜 좀 커졌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지금 그렇게 보여. 근데 아직 형부 안왔잖아. 그럼 나 이거 쟨 김에 여기서 마무리 영상 찍고 가는데. 야 그거 엄청 많이 빠졌는데 여기가 맞으면? 뭔데? 69야. 내가 그때 잘못된 거야? 나 진짜 살 빠졌어. 엄청 많이 빠졌어. 나 너무 많이 줄었는데? 야 나 없어지면 어떡해. 야 이거. 헤이 쟈니. 아우 쭈 쭈이. 이거 소멸일까? 김쭈아 소멸. 후비. 형부랑 30cm 차이 안 난다. 72야? 얼찐지. 알았어. 생각해보면 제가 30년 평생을 75cm로 키워왔는데 일주일만에 3cm밖에 안 줄었다고 해서. 아까 잘못 재가지고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혹시 소멸일이 소멸린 줄 알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전에 찍었는데 언니가 조금 밑에 재져가지고 69cm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나 너무 말랐는데. 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2cm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아니 근데 이거 말 안 하면 그냥 우리 집인데. 치수 재러 언니 집에 온 김에 언니 집에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형부 씻으셔도 되는데. 차라리 씻으시는 게 덜 부끄러워. 일주일간 허벅지 운동이 끝났습니다. 워낙에 허벅지 운동 중에서는 가장 유명했었고. 후기도 많고. 요청도 많았던 운동이라서 정말 정말 기대가 많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언니가 재주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2cm 넘게 줄어들긴 했거든요. 운동으로만 나온 결과가 아니라 거기서 주워들었는데. 허벅지가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굵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내 허벅지 근육인 줄 알았는데 밀가루더라고. 흥미를 제외하고는 밀가루를 안 먹은 지 오래돼서. 그래서 치수가 꽤 줄은 걸 수도 있어요. 이지혜님 다이어트 허벅지 돌려깎기 일주일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다. 저도 너무 건망쳤지.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허벅지에 불타는 느낌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아 나 운동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 운동하는 여자야. 살짝 이런 뭔가 뿌듯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게 동작동작 사이에 스트레칭이 들어가잖아요. 스트레칭을 중간에 넣어주시니까.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고통은 없어요. 사실 스쿼트 20개만 해도 그 다음날 좀 뻐근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따라하시면 그 다음날 뻐근한 건 별로 없고. 그냥 할 때 불타는 느낌만 주고 장창 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총평은 다리 운동 중에서는 원탑이다. 물론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지은 선생님을 위해서 이지은으로 삼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지금 마지막 동작이라는 말만 몇 번째예요. 언제 끝나요. 이보시게. 지금 몇 신가? 언제 10시가 됐지? 누나 삼행시 안 되는 거 알고 찾아왔어? 안녕하세요. 김토비예요. 천안에서 서울로 다녀야겠답니다. 안녕. 뽁뽁. 누나 일주일 허벅지 쓰고 했다고 핥아주는 거야.